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포티어 주차요원 돌아왔어요 시골에서 안녕하세요 학생이고요 오늘은 캄보디아 푸논펜 KLC 학원 근항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수업 잘하세요 2022년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이 발표가 돼서요 저희 학원에는 다시 학생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년대 과연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학생을 부탁드립니다 lamour 이런 학생들의 학생들들이 잠시만요 지금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역세로 짓거나 오래된 건물, 시설문들을 절거하는 곳입니다. 사걱, 여기 한 삼성 후에 들을 것. 사걱, 여기 한 삼성 후에 들을 것. 지금 한 삼성 후에 들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삼성 후에 들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에겐 오늘의 시야에 복근을 하고 있어요 그에겐 넘나 보라카이 뻔하고 비밖뉴가 보고싶어요 진짜요 시야에 적응하나요? 뭐 살면 된지가 모르겠어요? 아 네, 아니요 ㅎㅎㅎㅎ 저세가 타시나요? 저세가 너세가 알러니 목걸을 그렇게 하셨던 거래? 왜 이렇게 부끄러워? 맞아요 왜 이렇게 녀석은 걷지나요? 물걸무는 많이 안 나와? 나는 일부러 왜 이렇게 부끄러워? 사실 노설랑 생각나서 거기에 Rhonda하고 낮 수 있어요 에쩔아? 제 고래폰은 혹시 어떤 기억을感じ지 않나요? 아, 제가 고래폰이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제가 일본에 또 지민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전히 배우고 있는지 어 그래요 리연 먼저 올리연 음 난 절어 저는 아이웨트에 disclosedly 부패 분들 부패 분들 아... 멍초가 엄마는 어느 나라에서 자유롭게 가십니까? 아멘 지구가 나에게 가면 영광의 기족 아니요? 京집 이때까지는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면 많이 가면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조금 더 잘해봤어요 오늘 저녁을 위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하모님을 위해 한 번에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몇 번에 가르쳐줍니다 네. 몇 번에 가르쳐줍니다 오 그래서 12번이나 5번에 가르쳐줍니다 네 다음은 어떤가요? 북한이 저의 영원한 시험에 맞대요? 북한이 번식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번식을 받으러 왔습니다 북한이 번식으로 사용해서 빨간 용인이에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어쿤주 란 안녕 네, 쉬는 시간이고 여기는 저희 자료실이에요 레학씨 아니, 한국 가는 시험 접수했다면서? 네, 가고 싶은데 아직 접수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갈까 말까? 아니요, 접수할 거예요. 하지 마? 아니, 왜요?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서 일하면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할 텐데. 네, 경험 사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아, 남편이 회계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남편 돈 잘 벌지 않아요? 뭐, 고비 때문에 돈 많이 벌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회사 상황도 안 좋고, 네. 그런데 남편은 레악 씨 한국에 가는 거 원하지 않지 않아요? 어때요? 네, 원하지 않아요. 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뭐,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설득하고, 나는 가겠다고 설득하고. 네. 그럼 제가 남편하고 손을 잡아야겠네요. 가지 말라고. 네, 저희 강의 많이 만들어줄 테니까. 알겠어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가려고 해서. 혹시 까니칸 씨도 이번에 시험 보고 한국 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업소에 받는 거죠. 아, 지금 업소에 받는 거죠. 아, 지금 업소에 받는 거죠? 사실 우리 학원이 나쁜 직장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의 많고 그러면은 한 달에 500불 600불 잘될때는 1000불도 벌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올려줘도 한국에서 받는 그만큼은 해줄 수 없으니까 제가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결정하는 대로 저는 뭐 새선생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숙련되어 있어서 잘 가르치니까 제가 같이 있어주기를 마음으로 바랄 뿐이죠 알겠습니다. 인터뷰... 뭐라고? 인터뷰 참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록그룹 키워로와 록그룹 키워로와 록그룹 키워로는 10불 더 오래? 어... 처음에 키워로는 10불 더 오래? 어... 정팽 첫 강의 현황으로 수록하러니? 네, 정팽 첫 강의 현황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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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오빠도 어ước해 안녕 오늘은 함께 집에 있으라고 Cheese 진짜 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요즘에 렛타씨 학원에서 공짜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한번에 protests 여러분 렛타 hablar ห过 잠시 잘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많아요! 한국에서 중국에 fierce 일하면요 지금 한국에서 Times manip국수를 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은 또한 한국인의 한국 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요즘에 리타씨 학원에서 공짜로 공부하고 있어요 본 달에 영 들어가는 루이 담배 이 오는 일을 차지합니다 루타 민 공? 네 지는 사람입니다 아직 전부 다행입니다 아 우와 이스라엘? 네 성땅포레 투어까 칸 나 가세카 를 우사학감? 어, 정보 참 편해 우사학감 마, 이 정도러의 컴 릴증 자, 우사학감, 토마다 게 여편두 쿠포지응 자 트러블르 어 투어까 너의 고래는 아, 헛 너의 헛, 그 민성 삐읗, 인정어? 자, 러그룹, 트러블르 아, 좀 내밤? 자, 아, 아, 좀 내밤 네, 춤뽕 짠 네, 이 분은 렉스마이 선생님입니다 수업 잘 했어요 네네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들 한국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렉스마이 선생님들 이번에 가요? 안 가요 아,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계속 자동차 올라오더라고? 아,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봤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오전반 맡았는데 학생 많으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오후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간 비워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도 한국 간다고 이번에 원서 제출했어요. 그루로아, 친한 피 부완도 프랑 부완 땐 피 무사하위. 자, 땐 피, 권 택배는 루 볼, 조 루 볼어 마트. 어, 하이 룩니 브로카 플리움 땐 피, 플리움 틸. 네, 맞아. 그래서 교사는 곧 퇴다이. 그래서 일은 만약에 너무 다이온을 위해서 작반편에 너무 훈을 하죠. 그쵸, 이번에 한국 가는 목적은 집을 사기위해서. 네, 집입니다. 그는 학생에서 제일 훈련한 남자 선생님. 작반편에 택배 눈빛는 것도 작반편에 정말 훈이 필요합니다. 사실 로아 쌤이 기본급이 강의 하나도 없어도 우리 학원에서 460달라고 강의 요즘에 많이 하니까 뭐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가는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잠깐 가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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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다시 올 거예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 롬메이트는 엄청 좋겠다 그래요 아쉽지만 돈 많이 벌어서 오시고요 소피아크는 저희 상담원인데 소피아크 땜빙다이? 그래서 지금 방금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왜요? 아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음 소피아크는 꼭 렌즈 모이크로우러 갔다 했네? 네 왜요? 네 네 네 네 오 잘한다 소피아크 또 가고 신화에 또 가면 우리 사무실은 누가 지키냐? 새로운 직원 새로운 직원 네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죠 자 줌보 브로롱 쪼 짠 네 네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바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브로롱 쪼 네 시험이 2,3,4 응시자에 따라서 몇 월까지 보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행정 수속하고 발령 나고 하면은 빠르면 6개월 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늦어지면 1년 후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그 운동까지 가게 될 거니까? 해주세요 지배님은 이 운동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니? 저 운동까지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정리 Ivana 너무 좋았어 정말 좋으신 내용은 그렇고 저 운동과 함께하는 운동과 일자들이 verso 자리사로